글쎄죠? 질문? 아무튼 일단은 원리에 대한 거잖아요 그거는 개발하시면서 유동적으로 융통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정이입니다 오늘은 이과분들이 오열을 할 만한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발표를 하는 컨셉의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이대로 잠들면 죽는다는 걸 알고 필사적으로 전원을 누르려고 하는 인신입니다 더운 밤에 누우면 내 살결을 식혀주던 싱그러운 선풍기의 바람 하지만 잠에 드는 순간 그 바람은 살인풍으로 변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다 그러던 중 이 문구 계단을 오를 때마다 건강 수면이 4초가 연장이 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드디어 인류를 구원할 발명품을 소개합니다 제품명은 Summer Nights Like Keep Going인데요 Life Keep Going 천국의 계단을 선풍기에 병합시켰는데요 잠들기 전까지는 평평한 선풍기와 침대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잠에 들기 시작하면 침대가 기울어지면서 발이 천국의 계단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 들면 계단이 작동을 하면서 한 칸당 4초씩 늘어나면서 선풍기의 죽음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잘 때 선풍기를 틀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죽는 순간 계단을 밟게 되면 4초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는 죽음의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혁신적이어서 기름값 걱정이 없는 자석도로와 M극 바퀴입니다 이건 좀 멋있게 이걸 끼고 할게요 우정모터스 연간 사업 개허관입니다 차조라마나 자 현 시점에 차조라마나 라는 그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혼잡한 교통 치솟는 기름값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위험하고 힘들고 운전 개혁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뭐냐 슈퍼주파 어메이징 마그넷 러드라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있지 않아도 자동차에 바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핸들이나 패드를 조작하지 않아도 특수 제작한 M극 자석 바퀴를 장착하며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최신형 도로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리에 대해서 단약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극과 N극이 있는데 밀딱밀딱밀딱하는 현상으로 있는 자석의 힘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왜? 지금 네 질문이요 네? 바퀴를 왜 N극으로 하셨냐고 하는데 아무래도 N극이 파란색이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멈춰야 될 땐 어떻게 하느냐 S극을 구비해 뒀다가 발밑에 갖다 대면 자석이 탁 하면서 붙이면서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뭐 촬영을 하거나 아 저 찰칵 소리 잠시만요 방금 찰칵 소리가 났는데 도망쳐? 대기오염과 산소 고갈로부터 일류를 구할 유일한 방법을 제가 자 보시면은 대기 조성표는 산소가 20.95% 나머지는 산소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숨을 쉴 때 산소가 필요한 거죠 이 산소가 20%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애통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된다면 산소가 점점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인간은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인류가 면망하는 게 현실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산소와 인간을 구할 아이디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공기청정 빨대입니다 지구 대기에 산소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우주로 보내는 공기청정 빨대인데요 대기에 있는 산소가 아닌 물질 우주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지구 대기에 완전히 산소만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인간은 더 이상 대기오염으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산소를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목표 대기 조성인 산소 100%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지구에서 한번쯤 바라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식물을 없애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식물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전 괜찮다 네 다음입니다 정말 혁신적인 진짜 여러분들 깜짝 놀랄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한전력인데요 자 원리를 설명해드릴게요 자 거울에 빛을 쏘게 되면 빛이 거울 반사가 되면서 밖으로 사라지게 되죠 거울을 두 개 배치하면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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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되면서 밖으로 사라지죠 거울을 육각형 정육각형을 만든다면 빛을 쏘고 빛이 도망가기 전에 빠르게 문을 닫으면 이게 정말 유명한 일원이죠 그러면 안에서 빛이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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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빛을 쏘면 더 많은 빛을 쏘면 더 많은 빛을 수집할 수가 있죠 전선도 충전도 필요 없는 자체적인 무한전력 전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 이거 혁명이야 끌 때는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그때는 깨서 빛을 탈출 제가 오늘 소개드릴 아이디어는 MBTI 스카우터 설명회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MBTI 스카우터란 보이는 대상의 MBTI를 알려주는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처음에 친구들이랑 딱 만나서 MBTI 뭐야? 라고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하나요? 맞춰봐! 라고 하죠 보통 대부분은 맞추거든요 결국 육안으로도 MBTI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력이 조금 더해진다면 MBTI의 특유의 걸음걸이 포즈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변에 그 외함, 외미듬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스카우트를 딱 장착하고 어? 너 방금 직관과 사고력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했어 라고 말하는 파회법까지 직관 분들께서 MBTI 스카우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다음은 냉난방비가 완전히 절감되는 획기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깐보 냉난방비라는 건데요 여러분! 에어컨과 시래기 각각 시원한 바람과 더운 바람을 내뿜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 한국과 호주는 정확히 사계절이 반대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과 호주에 대빵 큰 해저터널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과 호주 사람 일대일로 깐보를 맺습니다 그리고 깐보끼리 서로 합의하에 냉난방비를 반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냉난방비가 자그마치 50%가 절약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시간 잘 호주와 우리나라가 2시간 해저터널 완전히 단열이 되는 것인가요? 과산물에 영향을 받나요? 이러는데 그 지적? 질문? 아무튼 일단은 원리에 대한 거잖아요 그거는 개발하시면서 유동적으로 융통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발표 잘했어요? 과 로서 너무 감명 깊게 발표를 받습니다 어디 사세요? 어디 사는지는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인재가 이렇게 많은 줄은 진짜 몰랐네요 협업하고 싶어서 그런데 주소랑 연락처를 달라고요? 응 발표를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더니 모기답 응 갈 거야 다 봤어?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을 안 본 거 안 볼 거야? 어? 아... 아...